올해 여름엔 올림픽이 있는데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100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4년이죠. 10년 동안 크게 변한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100년 전 파리 올림픽 영상을 보시면 선수들은 거의 다 100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수많은 이민자 2세의 선수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참가자로 100년 전과 달리 이민자와 난민이 폭증한 파리는 더 이상 치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시와 프랑스 정부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됩니다. 너무나 솔직했던 앙리의 발언은 논란이 되었지만 이 일은 현실이 되고 합니다. 2022년 쌍드니에서 영국 리버풀과 스페인 리알마드리드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날 경기 시작 전부터 사태가 터지고 맙니다. 2세 청년들이 월담을 하자 정작 표를 갖고 온 리버풀 팬들이 입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팬들은 경기도 못 보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문제에 휘말렸지만 파리시 정부는 이 문제를 영국 팬들이 일으킨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몇 주 전 일입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과 세르비아 팬들이 싸움을 일으킨 겁니다. 축구 경기 가지고 팬들끼리 싸운 거지 프랑스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시민들이 폭행과 절도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축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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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경기